이즈 감독님 도매야, 가서 올려. 도매야, 가서 올려. 도마야, 가도 올려. 나도 올리고, 가. 나 시간도 좋아. 응? 난 보고. 너무 앉지말고 리듬만 타 리듬만 받아채야지 주먹 나와야지 상대 옮겨할 때 같이 치야지 동아 그렇지 주먹네 그렇지 또 치고 정민아 신탁해라 신탁해라 신탁해 또 해 먼저 해 성훈이 준비해 성훈이 먼저 해야지 동우야 동우 준비하고 좋아 어이구야 그래 이때 바디도 한번 쳐봐 영치도 찔러 보고 그래 잽 좋고 닌 잽 좋잖아 그래 그렇지 중심 잡고 걸렸다 걸렸다 자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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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자 빡 형님 경험한 도대체 동우야 이제 중심 잡아다 중심 동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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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걸렸다. 또 명치 걸렸다. 바디, 그렇지. 반대쪽 왼쪽으로 때려가 바디. 그래, 그래. 스톱, 스톱, 스톱. 계속 들어가, 계속 들어가. 매 걸렸기 때문에 명치 또 잡아봐. 한 번 더 바디, 한 번 더 바디. 그렇지, 한 번 더. 한 번 더 들어가, 한 번 더 들어가. 계속 들어가, 계속. 뭔지? 배 걸었잖아, 아까. 스톱, 스톱, 스톱. 앞선 활용 잘하고, 상대 큰 주먹밖에 없지. 잽을 활용 잘해. 그렇지, 턱 당기고. 그렇지, 더 봐. 치다 보면 명치도 잡아주고. 너무 동작 크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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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야, 침착하게, 침착하게. 침착하게, 침착하게. 침착하게, 침착하게. 그렇지, 명치 좋고. 또 해, 또. 동아야, 또. 위에 비었지, 위에 비었지. 위에서 바디 치면서 툭 다시 쳐봐. 그렇지. 걸렸잖아. 들어가, 들어가. 바디, 바디 비었다, 바디. 그래. 비었다, 그래. 그렇지, 그렇지. 스톱, 스톱. 자, 내려와. 인사하고 내려와. 자, 인사하고 내려와. 그것은 이게 안가요. 넝 digniter, 여기서... 어서 감사합니다.